여기 대나무 터널이야. 바람부르곤 엄청 무서워. 바람부르곤 대나무끼리 지네들끼리 싹싹 스친다고. 기신이 몇 명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다 아이고 땅떠러지야 조심하라. 아까 저 입구에서는 추웠었는데. 기신이 몇 명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. 아이고 이게 기신한테 흘리면 있지 않네. 기신한테 흘리면 날 새는지 모른다고 너 들어봤냐. 하하하하 그러니까 시브렁시브렁 하잖아. 이게 기신하고 얘기하고 하는 거야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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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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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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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 없다. 길을 잘못 들어온 거 아뇨 그 전에 우리 동네 사람도 시장 갔다 오다가 도깨비한테 흘려갖고 아 나중에 날 새서 보니까 논두렁이 앉아 있었다고 있잖아 도깨비한테 흘려갖고 여기 앉아 거기다 물 떼굴 둘불러 그렇지 그렇지 네 얼굴이 다 비치니까 야 달뜬거 같다 와 호 호 호 опять 그렇지 나이트 3개 새겹치는 거 같다 하나 그렇지 여기 남떠러지야 여긴 빈혈이 있는 사람 혈압 있는 사람 오르면 안돼 큰일나 나도 약간 어찌러지는데 어떤때나 그게 겁나다니까 어지럽지 않냐 어지럽지는 않은데 좀 앉아 앉아 조금 비울 것 같다 가자 아이고 어지러워 여기 땀 떨어지고 조심해 야 이거 잘못떠드리면 큰일난다 여긴 떨어지면은 그냥 직사야 이런데서 앉지 말아야 돼 조금 편한 데서 앉아야 하는데 또 차 문 열렸으면 어찌됐나 아 먼저 보내듯이 와보니까 차가 문이 열린 거야 저게 센서가 오작동할 때가 있어 가끔가다 센서가 오작동할 때가 있어 가끔가다 우리가 미씨 올랐지? 미씨에 올랐지? 어 내 친구하고 먼저 보낸 중간에서 한번 포옥이 한번 있었는데 오늘은 아 친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저기서 저기서 왔어 같이 지금 묘지 앞에서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 지금 아 쟤도 상당히 아주 저 친구도 무서움 타노라는데 아이고 내 앞에서 안 떨어지려고 얼마나 무서움 타노 아니 야 나이 먹어 무섭냐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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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무서우면 죽기뿐이 더우냐 그래도 이게 산속에는 이 묘지 앞이 가장 좋다니까 야 이 길이 어디냐 도대체 아이고 야 뭐 이거 판 거 같다 멧돼지들이 아이고 얼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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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검사 한번 해봐 조금 멧돼지가 팠구나 묘지를 아 팠네 여기 무서워 무서워 무섭냐 무서워 어휴 난 니가 더 무섭다 아씨 야 밤이 니가 더 무섭다 어차피 무서워 무서워 야 뭐 놓고 오는 거 없냐 들고 오냐 없어 들고 오는 겨? 응 야 야 날은 그치고 비올 거 같은데 큰일 났다 이게 날고 지면 이게 사람이 위치면 중얼중얼중얼 되더라니까 그렇지? 그렇지 아이고 아 아 야 아 아 아 아 아 갑자기 아 vaccinated 아 아 아 아 충청도사람이 돌 떨어지면 피어지도 못해 느려서 죽지 그렇지?